오늘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찬트거든 일단 가사를 어떤 가사인지 한번 읽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너가 언제 애들이 부를지 추측해 봐 아 이거 부르는 그 상황이 있거든 존 앤 메리 sitting in a tree 존 하고 메리는 한 나무 위에 앉았다 kiss 하는 중이다 first comes love 첫사랑이다 처음은 comes 온다 사랑이 처음엔 사랑이 옵니다 아 처음엔 사랑이 온다 then 그리고 온다 marriage가 온다 그 다음에 결혼이 온다 then 그리고는 baby가 온다 그리고 inner baby cage 유머차를 타고 있는 baby가 온다 처음에 kiss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love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유머차 탄 아이가 옵니다 아 이렇게 이 내용이야 그런데 보통은 이 존 앤 메리는 내가 그냥 쓴 거고 원래는 존 앤 메리를 안해 그냥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야 그거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결혼한대요 이거 그거네 진짜 학교에서 누구랑 철수랑 영희랑 메리랑 존이랑 좋아한다고 소문낼 때 놀릴 때 하는 그런 거 아니야? 맞아 딱 그 한국어 네가 부르는 얼레리 꼴레리 버전의 영어 버전이야 아 근데 얘네는 처음엔 사랑이 오고 좋아한대요 결혼한대요 애기 낳대요 그거네 그치 근데 이거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이나 어디를 가도 세대를 거쳐서 이 음을 알고 있어 그래 그 느낌인 거잖아 맞아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근데 한 번쯤은 이 놀림의 대상이 되고 는 것이 괜찮지 않잖아 요거 존 앤 메리를 이제 영어 이름으로 넣어서 한번 이거 해볼게 해리 앤 테일러 이거를 sitting in 아니고 간단하게 sitting in sitting in a tree라고 하면 안돼? 어 근데 이거를 발음할 때는 요 쥐를 거의 안해 이렇게 sitting in a tree 어 sitting k-i-s-s-i-n-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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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놀리면 당황스러워 그 다음에 first comes love first comes love then comes marriage then comes marriage then comes baby in a baby carriage then comes baby in a baby carriage 그치 둘이 약간 꽁냥꽁냥 한다 썸 탄다 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 뭐 철수 앤 영이 sitting in a tree k-i-s-s-i-n-g 거기까지만 하면 벌써 얘네 난리 났어 아 당황해 이렇게 미키 앤 미니 in sitting in a tree k-i-s-s-i-n-g first comes love then comes marriage then comes baby in a baby carriage 오늘 배운 놀림 노래 첸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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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